배 대표님,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여권 내에서도 잡룡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빠지면서 레임덕도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뚜렷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거는 양상인데 당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든지 안철수, 원희룡, 박영원 이런 분들은 총선을 치르고 나서 우선 그 뒤지닥거리를 하느라고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데까지 생각할 계란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당장 당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권까지는 지금 정당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가 있겠다. 그러나 단체장으로 있는 분 중에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몸을 불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간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선 오세훈 시장이 서울 지역에서 낙선 또는 당선자들과 잇따라 만찬을 지금 갖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19일 날에는 동북부 지역 낙선자하고 만찬을 했고요. 시장 공관에서 22일 저녁에는 서남부 지역 낙선자 오찬 그리고 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 만찬 이런 것을 갖는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정치적 해석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오세훈 시장의 성격은 비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소관계로 대선주자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경쟁관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관계였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잡룡으로서 서울시장에 자리에 올랐던 것이고 한 사람은 대선 후보로서 결국 당선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는 당신보다는 국민 여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대선 후보로서 국민 여론에서 올라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도 일정한 관계와 거리를 유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적대적 대립관계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윤이라기보다는 비운적 성격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반윤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쫄래쫄래 줄을 선다든지 이런 상황과는 분명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준표 시장은 사실상 비운이지만 비운이었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신윤화되는 전략을 지금 케미를 맞추면서 브로맨스를 그렇죠. 브로맨스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 오세훈 시장은 같은 고대 출신이지만 엄연하게 다른 것은 국민 여론 서울 중심이다. 왜? 전대미문의 최초의 사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여론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권 여론으로 가져가야죠. 서울에서 1등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 후보로 되기도 힘들뿐더러 대통령 당선되기도 힘들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연 확대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멀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천에 또 선거에 당선자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아주 가까운 윤회간들로만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친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울 지역의 낙선자들까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낙선자들은 오히려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의존도가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3년 이미 끝나지만 자기들은 4년 뒤에도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여전히 자신들과 가깝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 여론. 두 번째는 서울의 의원 당 낙선자 수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연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는 오세훈 시장은 비전을 가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이번에도 보면 이조심반론이 잘 안 먹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오히려 어떤 미래의 공약과 비전을 통해서 더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이런 외연학대를 통해 점진적인 외연학대를 통해서 당 내에서도 입지약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지금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점진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도 그렇습니다마는 본인 표현대로 독고단이, 독불장군 체제리여서 당 내에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는데 홍준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TK의 맹주다. 적장자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친윤과의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뒷배로 해가지고 차기 대권 가두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의 어떤 오세훈 계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신한 전 정부 부시장이 광진을 해서 당선됐다면 그 사람은 대표적인 오신한 게 의원인데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당심을 얻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은 역시 당권도 당원 100% 투표로 해야 한다 하면서 당심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좀 길게 보는 것 아닌가. 3년을 볼 때 과연 당심만 가지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을 장악하는 데는 어렵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대선 때도 보시면 결국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에요. 민심이란 말이에요. 민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서울시장을 네 번째 보니까 이만큼 민심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심은요. 윤심이 당심 아닙니다. 왜? 2027년에는 또 어떻게 돼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이 당심이 박심이었고 한때는 이 당심이 또 MB심이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당심은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당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잊고 있는 것은 왜 본인이 28년간 당일 머물렀지만 당심은 밥심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 시장하고 밥 먹었다는 소리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당심은 케어입니다.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른바 당심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당심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지고서 내가 우리 당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했을 때 그때 국민들은 또 그 이전에 당심은 결집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한 당심 잡기 또는 국민 여론을 먼저 잡은 이후에 당선 가능성을 좁혀서 당심 잡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당심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민심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국정을 잘 끌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진다든가 평가가 확 높아진다면 홍준표 전략이 맞죠. 윤홍, 밀월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 구도라든가 당내 상황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더 나아지기를 기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현재의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민주당을 보더라도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를 거머쥐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문심이 명심에 가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문심이 낙심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들이 어느 한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마음을 안 줄 수 있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지지율이 높다면 불가피하게 어찌할 도리 없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마음을 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심 잡듯이 당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당심 잡듯이 민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최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본인 표현대로 정책 비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또 낙선자든 당선자든 특히 서울시에서 출마한 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똑같이 다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시라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도권을 수도권 민심을 잡지 않아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도 보라면 그것이 또 나경훈이 됐든 또는 원희룡이 됐든 또는 유승민이 됐든 누가 될 수는 안철수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경기도. 가장 유권자가 많습니다. 경기도 민심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가 지금 경기도는 어느 지금 잠재적인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론되는 국민의힘 지금 잡룡들 중에서도 경기도에 확실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죠. 말 그대로 우주공산이고 무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여권에서 대선 얘기라든가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시기상조이지만 그러나 또 대권을 염두에 둔 주자들 입장에서는 길게 내다보고 또 이 수를 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총선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차기 정치 시도자 조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나가고 있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일격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군웅할거의 대전쟁은 더 치열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